하나님께서는 영구와 질의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다운 제자리에 제의를 하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므로 예배자리로 나누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짓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짓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그대의 주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꿈을 그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주의가 보인 나를 여전히 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의 멋지 않이니 불가 주의 얼굴을 항상 외보니 너무 진정하지 않으니 내 안의 일을 진짜 내 영향까지 가도니 요새 존재 그리 몸에 비어서 나를 정배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참없으며 주가 주시는 삶의 기쁨도 내 안일 수 없구나 내 안의 일을 진짜 내 영향까지 가도니 구주의 존재 그리 몸에 비어서 나를 정배나소서 내가 내 영향까지 가도니 구주의 존재 그리 몸에 비어서 나를 정배나소서 대단하게 감실만 없으시지 않으니 우리를 겪게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한주간 또 우리를 해놓으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어음 마저도 다수의 것이리 새삼 평안과 위로의 He offspring 예수군 오직 예수군이네 그 신계배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상 벗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죽게 맡기니 참된 경험과 위험해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우리 고객을 나가서 회사도 전부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죽게 맡기니 참된 경험과 위험해 주신 주 예수, 오직 그 신계배 그 신계배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상 벗기고 견디게 하시네 아, 그 신계배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상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상 벗기고 견디게 하시네 어려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상 나의 모든 걸 다 죽게 맡기니 참된 경험과 위험해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왕이신 나의 모든 상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을 도키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속축하니라 가보면 송 아담马 署盧 보이나 여정 여정 나는 그 신고 그 세계 아 muffin 여정 벗기고 여정 여정 아 아멘